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표승주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일단 또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좀 안대를 했습니다. 아이치고요. 1년 2번.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오늘 생일인데 경기도 이겼죠. 생일 날 이겨서. 나중에 오셔도 안돼요. 그냥 좋은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아. 아침에 미역국 먹었어? 아직 못 먹었어. 신나고 먹는 거야? 모르겠어. 제가 이렇게 선정부 인터뷰하는 거 어때? 우리가 상품이. 밀어내 주십시오. 일단 하겠다고. 만약에 핸드폰을 잘 못 들이신 거면 다시 추첨을 다 할 거예요. 첫 게임 좀 지고 나서 좀 아쉽게 저도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해서 이제 다음 경기 준비 잘해서 또 이겨야지. 그러면 이제 포즈를 볼까? 포즈들한테 인사해 드렸어요. 내일 8월 8일 7일 경기 4시와 7시 경기했습니다. 제 1번째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생일 날 이겨서 비용이 더 좋은 거 같고 경기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면 돼요. 확인 한 번 더 뵐게요.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쩌고 mau 가", 들어가라고! 생일 날은